1, 2, 3 워낙 무대야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저 지금 무대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어떻게 건대 학생 여러분들 저희 팬분들 응원법까지 지금 알고 굉장히 원스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나연언니가 건대 학생이지 않으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안녕해요 저도 춘제 덕분에 오랜만에 대학교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몇 곡 더 남겨줬는데 끝까지 또 잘 무대할 수 있게 질서 많이 지켜주세요 너무 앞으로 오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다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안전하게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정연이요? 정연이요? 알겠습니다 정연이 한번 그냥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곡이든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해볼까요? 한번 정연씨가 쳐주세요 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You're my shaker shaker 튀기 싫어 You're my shaker shaker OK mom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high shaker 여러분 많이 많이 따라 Continua주세요 좋은 Valentine 열정이 장난 아니에요 열정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저희 노래를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주신 만큼 저를 너무너무 기다려주시고 좋아해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또 슬슬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너무 아쉽죠? 아쉽죠?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많이 좋아해주셔서 응원해주셔서 마음같은 건 열곡도 하고 가고 싶은데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아쉽잖아요 네 아쉽죠 아쉬워요? 그러면 우리 아쉬운데 또 나연언니가 최근에 런닝맨에서 보셨나요? 이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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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죠?